하나, 둘, 셋, 넷 촬영 초반이어서 네, 딱 힘든 거 같고 그리고 멤버들 되게 약간 몰면서 하는 거 같아서 네,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되게 오랜만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라서 별로 힘내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좀 신기한 게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크로마키 촬영이에요,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면 밖으로 이렇게 뛰는 거야, 나가네, 나가네 제가 안 나오면 돼요 세공 시간 조심하고 그냥 뛰어야겠지 또 여기서 자기 혼자 또 기분 좋을 땐 걱정 없이 더 더 확실하게 follow me Let that ride, let that ride, let that ride, baby, baby 빠짜라